학교야! 거길 좀 가야겠는데 제가? 화장 지으면 쌓인 시간이 잘 가늠이 안 되는 날고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? 심지어 선생도 아니고 학생으로 신분증 좀 봅시다 이번엔 제대로 확실한 신분이 있으시다 이 친구는 무종고등학교 3학년 1반 학생이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? 반갑지 지랄 똥들을 싸고 앉았네 당시 유력했던 용의자 리스트 총 3명이죠 최대한 가까이 그들 틈에 섞여서 지켜볼 겁니다 학교 거기부터 시작할 겁니다